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쌤입니다. 댓글을 보다가요.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있더라고요. 한번 쓱 한번 봐봤습니다. 고인은 내가 살린다. 고네살이라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이 왜 고인이 됐나를 이제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봄으로써 아 이게 심폐소생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챔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심폐소생하는 고인은 내가 살린다. 첫 번째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해가지고 그냥 플레이를 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인은 내가 살린다. 아 그리고 이건 콘텐츠니까 너무 진지하게 보시면 안 돼요.